장규식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다 노래 좋아하시죠? 저 역시도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또 음치이기 때문에 노래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이유의 가수, 벌써 데뷔한 지가 한 15년 됐네요. 국민 여동생에서 이제는 국민 가수로 변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한번 따라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으로 30세 아이유 데뷔 후 첫 팬 콘서트, 직접 공연 기획해서 35만 명 예매가 몰려 팬클럽 유애나와 또 3억 기부 선행도 평론가 세대 통합하는 대중형 가수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가장 아이유다운 아이유, 지난 23일에서 24일 이틀 동안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렸던 아이유 팬 콘서트의 드레스 코드다. 공연 시작을 한참 앞둔 시간부터 공연장 주변은 각양각색의 아이유들로 북적였다. 화려하고 재치있는 무대의 스타부터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청춘 이지은까지 모든 이미지가 모여 아이유다움이 완성이 되었다. 이번 공연은 올해로 데뷔 후 15년을 맞은 아이유가 데뷔 후 처음 여는 팬 콘서트였다. 아이유는 초기 단계부터 팬들을 위한 기획에 직접 참여했다고 한다. 앞서 팬클럽을 대상으로 한 선예매부터 전석이 매진이 되었고 35만 명이 예매를 위해 동시에 접속하는 기록을 세운 바가 있다. 아이유는 블루밍, 밤편지 등 히트곡을 연이어 부르고 팬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콘서트와 팬미팅이 절반씩 섞인 형태로 팬 콘서트를 또 진행을 했다. 쉬지 않고 15년을 달려온 아이유의 행보에 늘 팬이 있었다. 그는 지난 18일 공식 팬클럽 명 유애나와 자신의 이름이 합쳐진 아이유애나의 이름으로 의료 및 복지 취약계층의 총 3억 원을 또 기부를 했다. 팬들에게 값진 사랑을 받은 만큼의 주의에도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이 기부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메시지를 또 함께 전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부터 한 달간 서울 송동구 갤러리와 포레에 더 서울 라이터 음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 순간을 열고 팬들과 그간 함께한 시간을 또 나눴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젊은 세대 특히 아이유와 나이가 비슷한 90년대생들은 아이유의 음악을 내 인생의 사운드 트랙으로 들으면서 자란 세대라고 짚었다. 싱어성 라이터로서의 그의 강점은 나이에 맞는 작품을 꾸준하게 내놓는다는 점이라면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활동했음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며 느낀 감정과 생각을 노래에 세심하게 반영해왔다고 말했다. 2010년에 발표한 좋은 날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국민 여동생 수식어를 얻게 된 아이유는 2015년에 발매한 미니 4집 체셔를 시작으로 직접 작사 작곡 및 앨범 프로듀싱을 맡으며 싱어성 라이터로 자리매김을 또 했다. 재주가 많은 여성이죠. 당시 타이틀곡 스물셋의 여러 자아와 생각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20대 초반의 모습을 담았다. 2년 뒤 발매한 정규 4집의 타이틀곡 팔레트를 통해선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날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날 이리나는 가사처럼 차분하게 스스로에게 대해서 탐구하는 20대 중반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로부터 4년 뒤 정규 5집으로 돌아온 그는 타이틀곡 라일락에서 20대의 끝을 하이한 우리나라 봄날 하이한 우리 봄날의 클라이맥스를 또 표현하면서 멋지게 추억하자고 또 외친다. 아이유의 노래는 반짝 인기에 그치기보다는 일상과 삶에 슬퍼드는 특성을 보인다. 음원에서 유독 강세를 보이는 이유다. 김진우 서클 차트 수석 연구 의원은 차트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롱론 곡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이렇게 반복한다며 금요일에 만나요. 금요일에 만나요는 2013년에 발매 후 3년간 금요일마다 이용량이 증가해 100위권 차트에서 계속해서 재진입했고 봄, 사랑, 벚꽃 말고 2014년에 나온 최근 2, 3년간 벚꽃 엔딩, 잠범준 그 벚꽃 엔딩을 능가할 정도로 범철마다 순위가 치솟았다고 또 설명을 했다. 또 롱롱 가수로서 아이유의 또 하나의 강점은 통합, 세대 통합이다. 김 의원은 아이유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중형 가수라고 하면서 아이돌 등 팬덤형 가수들은 주로 10대에서 20대 특정 연령대만 음악을 소비하지만 대중형의 가수는 포용하는 연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쉽게 차트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독배, 산울림, 양희은, 김건모, 김완선 등 한국 대중 가요사의 황페이지를 장식한 선배 가수들의 곡을 리메이크한 꽃갈피 앨범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젊은 층은 물론 원곡을 익히 들어봤던 중장년층에게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대중 가수로서 세대를 아우르는 영리한 접근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치열했던 20대를 보내고 15주년과 함께 30대를 맞이한 아이유는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다. 최근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유는 항상 큰 공백기 없이 앨범을 내왔던 것에 비하면 이번엔 한 2년 정도 개인 앨범이 없었다면서 지금 작업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든다. 다음 앨범은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이야기는 오한이 기자에 기고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유의 씨의 앞으로의 아주 그냥 발전을 빌면서 저 역시도 지금 현재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치매예방 전도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업은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아쿠디언과 이런 기타, 하모니카, 마술을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저 개인적인 자그마한 콘서트라도 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저를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한번 조촐하게 콘서트장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